안녕하세요. Y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길의 물산법 진행을 맡은 함현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기토에 대한 물상 기초를 접하게 되실 텐데요. 어려워 보이는 물상이지만 이 공부를 통해 시청자분들이 인생의 챔피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용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서 기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무토는 넓은 밭이고 넓은 땅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기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땅, 그런데 정원이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정원, 집안에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토는 정원이다.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꽃나무를 심죠. 꽃나무. 꽃나무를 심고 정원을 잘 가꾸면 집안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토는 꽃나무를 심어서 집안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를 지니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정원이라는 것은 요즘이야 다 아파트 살지만 예전에 단독축제터를 보면 각 집마다 조그맣게 해도 정원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토는 가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토 일관들은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아가면 만사가 편안해요. 그런데 이 정원에 꽃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우리가 전지가위로 다듬어 줘야 되잖아요. 전지가위로. 그래서 정원에 꽃나무와 또 적당한 물과 그다음에 전지가위와 그다음에 또 햇빛이 비치면 꽃이 잘 자라죠. 이러한 것이 다 있으면 정원으로서 효용가치를 발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반선 선생님. 기토가 정원이라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토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요? 기토는 정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 집. 기토 일관이 생각할 때 내 집안 식구, 내 가족, 내 회사 직원 아니면 내 바운더리 주변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잘 챙겨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잘 챙기는 그런 특징이 있고. 반면에 그런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 내 친구, 내 형제, 내 회사 같은 직원이라든가 동료. 내 주변 사람들만 챙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한정돼 있을 수가 있어요. 정원이라는 건 딱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한정돼 있다. 그래서 기토 일관들은 가능하면 마음 씀씀을 넓게 쓰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죠, 모든 사주는. 장단점이 있는데 기토 일관이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가정을 잘 지키고 자기 바운더리를 잘 지켜요. 그러나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작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폭넓게 생각해라. 그래서 저는 기토 일관들을 보면 항상 마음 씀씀을 넓게 가져라, 넓게 가져라. 이렇게 제가 말을 해줘요. 기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기토가 간목을 만나면, 을목을 만나면 식간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토가 정원이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의 가족, 주변 인물, 이렇게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잘 챙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하면 기토라는 것은 무토하고 똑같죠. 정원은 정원이지만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심어졌다는 얘기는 또 물이 있어야 자라죠. 그래서 적당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기토 입장에서는 물이라는 것은 수라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토 입장에서는 통수로 하니까. 또 결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야, 화초가 막 자라면, 화초가 자라면, 우리가 전지 가위로 잘 다듬어주면 예쁘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금이 필요하고, 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태양이 적당히 비춰야 꽃을 피잖아요. 그런데 또 이 기토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토는 가정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가정이라고. 그럼 기토가 두 개다. 그러면 가정이 두 개예요, 이게. 이게 가정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두 개라는 얘기는 여차 잘못하면, 정말로 가정이 두 번 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한 번 결혼해갖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이것을 갖다가 가정을 두 번 꾸릴 수 있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의 수만큼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요즘 한 명, 많이 낳아야 한 명도 안 낳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토가 두 개인 사람들은 자녀를 두 명을 두든 세 명을 두든 이렇게 많이 들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토가 갑을 만날 때, 기토가 갑을 만나면, 기토라는 것은 정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꽃이 심어져야 되는데 큰 나무가 심어졌는 형국이에요. 큰 나무가 심어졌다는 얘기는 기토 입장에서, 지금 기토가 주인공이니까, 기토 입장에서 보면 각기압으로 묶인 거예요, 각기압으로. 각기압으로 묶여서 묶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기토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왜냐하면 작은 땅에 큰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무는 심어져 있지만, 나무는 심어져 있지만, 잘못하면 답답하다. 묶인 형국과 같다. 그 얘기는 기토가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다. 또 답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토가 을목을 만나면, 을목을 만나면 정원에 아름다운 꽃나무가 알맞게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토나 을목, 일관들은 가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병화를 만나면 말 그대로 화생토를 받는 거예요. 화생토를. 화생토를 받고 또 기토의 정원에 심어진 꽃나무가 태양에 의해서 아름답게 꽃을 피는 거예요. 화생토도 받고 아름답게 꽃도 피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정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정원이다. 햇빛이. 정원도 햇빛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꽃이 잘 못 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토가 정화를 만나면, 이것도 화생토를 받죠. 화생토를 받고. 이것도 역시 햇빛이 들어오는 정원이죠. 화생토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기토 일관이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원은 임수라는 물을 끌어와요. 임수라는 물을. 저번에 무터하고 똑같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없는 거를,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이 욕망이에요. 욕망. 없는 거를, 우리 인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의 소우주다. 태극으로 본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내용물은 오행으로 되어 있다. 오행으로. 오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행이 골고루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얻거나,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모자르거나. 그렇다. 그래서 얻거나 모자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얻거나 모자른 것을 채우다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이 기토일관이 정화는 있는데, 정화는 있는데,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 사람의 행위와 욕망이와 임수라는 물을 끌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물이라는 걸, 임수라는 것은 이 기토 입장에서는 재잖아요, 재. 재물이죠, 재물? 재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화가 임수를 끌어오면 정인 목이라는 것이 생겨요, 목. 목은 또 본인한테 뭐냐면 관이에요, 관. 관. 관은 뭐냐, 관은? 명예죠, 명예. 명예가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이것이 내가 뭐라고 하면 정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토를 만났다.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문전옥답이라고 해요, 문전옥답. 문전옥답. 자, 예전에는 집에서,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많이 그랬죠. 집에서 앞마당만 이렇게 나가도, 앞마당만 열고 나가도, 뒷들만 나가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야채들을 막 심어놔가지고 뭐 상추도 뜯어먹고, 고추도 따다먹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토를. 그게 문전옥답이에요. 그래서 기토 일관이 옆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전옥답이 있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기토가 정화를 만났을 때 정화는 임수를 끌어다 준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수를 만들어 준다. 그럼 기토가 무토를 만나면, 무토는 개수를 갖다 줘요, 물을. 그렇죠? 물이 없을 때. 그렇죠. 피로로 하면 개수를. 그럼 개수라는 건 뭐냐면 물이잖아요. 재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토가 무토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 이걸 문전옥답이다. 문전옥답이 있다는 얘기는 먹고 사는데 의식주에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토가 기토를 만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가 기를 만나면 뭐라고 했어요? 정원이 두 개, 잘못하면 가정이 두 개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기가,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 이게 나야, 나.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축이다. 내가.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기사다, 원국에. 그렇잖아요? 이럴 땐 잘 합쳐져요, 또. 땅이. 왜냐하면 뿌리가 같잖아요, 뿌리가. 사회축으로. 그렇죠? 이럴 땐 땅이. 합의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뿌리가. 뿌리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럴 땐 잘 합쳐져요. 땅이 잘 합쳐진다는 얘기는 넓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넓어진다는 얘기는 땅이 넓고 두터워진다는 얘기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다. 그럼 물이라는 건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재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기가 두 배 나면, 잘못하면 가정이 두 개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방법으로 중에 하나가 잔여를 많이 낳으면 좋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가 이제 경금을 만나면 본인이 토생금을 해주는 거죠. 본인이 토생금을 해준다. 그렇죠? 본인이 토생금을 해주고 이 경금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만약에 기토에 간목이 심어져 있으면 답답하다고 그랬죠. 작은 정원의 큰 나무니까.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럼 이 경금이 이 간목을 다듬어줘요. 예쁘게 다듬어줘요. 작게? 예쁘게? 기토에 알맞게. 기토에 알맞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관이잖아요. 얘를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것이 토가, 토생금을 해주는 것뿐 아니라 혹시 간목이 있으면 이 기토에 알맞는 사이즈로, 알맞는 크기로 잘 다듬어준다. 굉장히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토가, 신금을 만나면, 기토가 이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경금보다는 작은 칼이에요. 그렇죠? 경금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토에 간목이 심어져 있으면 경금이 알맞게 다듬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금은, 을목은 잘 다듬어주죠. 을목은. 예리한 전지가위로 을목은 꽃나무를 아름답게,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간목은 다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신금은 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꽃이 필라면 적당한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햇빛이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기토가 병화를 만나면 햇빛이 잘 드는 정원이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햇빛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신금이 이 병화를 또 병신합수로, 합으로 이렇게 끌어다줘요. 그래가지고 병신합수 그래가지고 꽃을 피게 해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병신합하면 수가 생겨요. 수가. 수는 본인한테 기토 입장에서는 뭐예요? 결실이죠. 결실. 재죠.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있다, 신금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개 남았는데,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임수는 기토 입장에서 재죠. 재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천간이라 나왔단 말이에요. 큰 재물이에요, 큰 재물. 그런데 만약에 이 기토가 임수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흡실러가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갑자기 홍수가 젖고 비가 많이 오면 뚝이 무너지고 산이 막 쓰러지듯이 흡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 기토가 임수를 감당할 때 좋은 거죠. 큰 돈이죠. 뭐든지, 뭐든지 일관이 강해야만. 제도 취하고, 그다음에 관도, 명예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가 임수를 만나면 큰 돈인데, 만약에 기토가 약하면, 약하면 흡실려간다. 그럴 때는 병화가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병화가. 병화가 있다면, 병화가 기토를 생애주잖아요. 그다음에 이 병화 입장에서는 임수에 아름답게 떠요. 아름답게. 아름답게 뜬다고. 이럴 때는 굉장히 또 좋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릇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각 사람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YCN 유림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누구나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맞게 가지면 탈이 없는데, 그 이상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는 기토가 기수를 만나면, 기수를 만나면, 이것도 재물이죠. 그런데 알맞은 재물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 때는 알맞은 재물을 가진 형국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공부한 기토일주이신데요. 제목이 깁니다.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면 편안한 명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이 좀 긴데,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면 편안한 명조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렇잖아요.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기러기로 떨어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기러기는 좀 멀잖아요.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면, 요즘 우스갯이 얘기로,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면, 전생에 무슨 큰 버을 쌓아야 된다면요, 요즘에. 그렇게 우스갯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매주 주말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새롭고, 사랑이 새롭게 싹트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 사주는 부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면 편안할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대로 기토일간이니까, 정원이라고 설명했죠, 정원? 그렇죠? 본인은 정원과 같다. 사주를 볼 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꽃나무를 심어서, 그렇죠? 꽃나무를 심어서, 그다음에 적당한 물과, 그다음에 다듬어줄 수 있는 금과, 햇빛에, 이해해가지고 꽃을 피면 아름답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다 갖춰져 있으면 뭐라고 그런다? 효용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정원이라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그건 다 이해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47이니까, 47이니까 신사대원부터 한번 볼게요. 이 신사대원은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운입니다. 이게 신사대원이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운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또 그다음에 부부 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기러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신사대원에, 이게 보면 이게 원래 결혼하면 사유축이라는 걸 흘러가요. 사유축, 이런 기운이로. 그런데 이 사가 하나 더 왔잖아요. 사가 더 왔다는 얘기는 이게 배우자하고 똑같은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예요. 이 일간, 일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우자 궁, 내 마음 자리, 내가 앉은 자리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결혼한다는 얘기는 배우자하고 합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배우자 궁 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배우자하고 똑같은 글자가 하나 더 왔어. 그렇죠? 더 와가지고 이 사유축 합을 한 걸 풀어줘요, 이게. 풀어지면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신금이 있어요, 신금이. 그래서 인신사위를 해요. 인신사위라는 건 뭐냐면 요동치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때 억지로 있으면 되려 힘들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 신금이 와가지고, 신금이 와가지고 병신합을 해, 이렇게. 그러면 이 병화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에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얘가 병신합을 했다는 얘기는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지면 기토를 잘 생해준다, 생해주지 못한다? 생해주지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데 병화는 태양이 밝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두워졌잖아요. 이럴 때 잘못하면 우울증이 생기거나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순리대로 안 살고 억지로 같이 산다면, 굉장히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도 오고 그래요, 이런 의뢰. 그래서 이럴 때는 적당히 떨어져 살면 안정이 되는 거죠. 외려 좋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신사회로 부붕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게. 부붕이. 왜냐하면 똑같은 부붕이 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부붕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괜히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적당히 떨어져서 하는 게 좋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특히 2006년에, 이걸 사질로 봤던 그 당시, 2006년이 병술년이에요, 병술년. 병술년. 2007년이 정해년이야. 이게 2006년, 2007년에는, 이게 2006년에는 쌍병이잖아요, 변이 두 개. 그럼 태양이 두 개면 제가 어두워진다고 했어요, 밝아진다고 했어요? 어두워지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다음에 정화가 뜨면 병정 갈등을 해요. 병정 갈등뿐 아니라, 인신사회 중에 하나에 없는 해수도 왔어. 완전하게. 그러면 정신적으로는 병정 갈등이니까, 화에 대한 문제니까, 화생토를 제대로 못 받아요, 본인이.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현실과 이상 사회에 갈등이 심해져요. 그렇죠? 거기다 부부지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특히 이럴 때에는, 이럴 때에는, 만약에 같이 살아가잖아요. 같이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의 몸이 아파요. 같이 살면, 본인의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걸리거나, 이런 게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해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떨어져서 사는 거야. 떨어져서, 그래서 이럴 때는 적당히 떨어져서 살거나, 해외에서 만약에 기록이 살면 더 좋죠. 왜냐, 왜 더 좋으냐. 여기가, 여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가 지금 태양이 떴어, 낮이야. 그러면 우리 해외에 간다는 얘기, 시차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멀리 가면, 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운이 덜해진다, 덜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적당히 주말법으로 떨어져서 살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자녀들이 해외에 유학 가입고, 공부하러 가 있으면, 이럴 때는 부모 한 분이 가서 자녀도 돌봐주면서, 적당히 떨어져서 살면 굉장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바단 선생님한테. 자, 그러면 제가 이 병술, 병술, 정예, 해외에 가서 살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해외를 하더라도, 일본에 가면 좋을까, 나쁠까? 일본. 일본을 가면 더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은, 일본은, 지금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 병술, 정예년에 쌍병, 병화가 두 개에서 어두워지고, 병정 갈등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일본에 가면 이것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모르면, 해외에 가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외를 가면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는 안 될 나라들도 있어요. 안 될 나라도. 그중에 이 사주에서는 대표적인 게, 2006년 이럴 때 병술년에 일본에 가면 안 돼요. 일본에 가면 그것이 더예요. 자, 그 다음에 49세가, 49세가 이 사람 사주에서, 49세가 무자년이에요, 무자년. 이럴 때, 무토라는 비견이 떴죠. 비견이. 이거 비견이잖아요. 그런데 나보다 큰 땅이에요. 돈을 가지고 와서 자수라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수가, 이게 달고 온 거야, 무자에.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견하고 도움이나 공동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왜? 무토라는 비견이 돈을 갖고 왔으니까, 자기한테 도움을 줄 것 같아.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움이나 공동 투자했을 때, 나중에 그 돈은 누구 거냐? 무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 같은 여자와 동업이나, 경제적인 거래를 하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그럼 제가 이 신사대원에 부부지간에 적당히 떨어져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편하고 건강하기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경진대원에는, 경진대원에는, 만약에 부부지간에 떨어져 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명예와 재물이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신사대원은 적당히 떨어져 사는 게 좋은데, 경진대원에도 떨어져 산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물이 흩어져요. 명예가 흩어져요. 굉장히. 자, 무슨 말이냐면, 떨어져 산다는 얘기는, 떨어져 산다는 얘기는 이게, 이게 아까 제가 배우자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축이. 떨어져 산다는 얘기는 얘가 단단하게 붙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느슨해진다. 그렇죠, 느슨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느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 기토일간이잖아요. 그러면 결혼하면서 제가 사회축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사회축은, 노차 설명드렸지만, 자갈이라고 그랬어요, 자갈. 자갈이라는 건 뭐냐? 감목이라는 큰 나무가 뿌리를 내려면, 자갈을 딱 뿌리가 감고 있어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기토한테 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남편이에요. 명예예요. 맞죠? 그런데 떨어져 산다면 이게 약간 느슨한 거예요. 그런데 경진대원에도 떨어져 산다고 그러면, 원래 이 사주는 경진대원에 진토가 왔지 않습니까? 신자진을 해요, 신자진을. 신자진. 신자진을 하면, 신자진을 하면, 이건 물이잖아요. 청가이로 나타나면 제가 임수라고 설명드렸어요. 신자진은 큰 물이에요. 큰 돈이에요. 그렇죠? 큰 돈이잖아요. 재물이 되잖아요, 재물. 큰 재물. 재물이 됐단 말이에요, 임수가. 그런데 떨어져 살면, 떨어져 살면 이게 딱 결합력이 약해진 거야. 그럼 이 진토가 와가지고 신자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해외에 산다고 그래 봐요. 이 자수가 자격력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사유수도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진토 와서 진유금을 해버려. 신자진을 해야 할 진토가 진유금을 하는 거죠. 그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물에서 지금 곤란을 겪을 수 있어요. 원래 신자진을 하면 큰 재물인데, 신자진을 하면 큰 재물인데 진유합을 해버리면 재물이 안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또 뭐냐. 사유축을 해야 감목이 뿌리를 튼튼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감목은 관이지 않습니까? 남편도 되지만 사회적인 명예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진대원의 주의해야 될 점은 떨어져 살면 재물의 고통을 받고 명예도 손산된다. 재미있죠? 그래서 이 신사대원에는 정말 안 떨어져 살면 본인이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다음은 경진대원에는 만약에 떨어져 살면 반대로 돈과 명예가 다 흩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운에 따라서 떨어져 살 수도 있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청간의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토의 의미처럼 인생을 아름다운 정원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